오늘은 진짜 보고 있으면 웃겨서 죽을 것 같은 한국 여자들의 싱글벙글 기싸움에 대해 보여드릴까 합니다. 결혼한 여성과 비혼 여성 간의 기싸움이 얼마나 심한지 한번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비혼 친구랑 싸웠네요라는 네이트판에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6명이 갯돈 붙는 게 있습니다. 애 낳을 때 서로 돕자는 의미에서 한 거랍니다. 근데 은정이가 비혼이라 선언하고 자기 애 낳았다 치고 돈을 그냥 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는 못 주고 그동안 부은 것만 그대로 돌려받거나 아기용품 사주는 거 아니면 안 된다 했어요. 근데 얘는 그거에 화나서 저랑 신랑 아이까지 모욕했고요. 라는 한국 여자들끼리 싸움 싱글벙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봤을 때는 그다지 기싸움이 강하다라고는 느껴지지 않으시겠지만 뒷내용을 보면 진짜 어이가 없으실 겁니다. 경기도에서 한 달 260만원 언저리 받는 격리은정아. 겟돈 돌려줄 거고 다른 애들하고 상해했는데 너 앞으로 모임 나오지 말라네. 라면서 대놓고 자신의 친구가 돈 줘도 못 버는 걸 저격함과 동시에 격리라고 돌려가는 우리 기혼 한국 여자의 기싸움. 이제 너 없으니까 우리 애기들 각자 편하게 데리고 나오기로 했어. 너 네이트판 많이 사용하잖아 기분 나쁘라고 쓴 거니까 참고하고 이 글이나 보셔. 라고 기싸움을 시원하게 갈겨주시는 우리 결혼한 한국 여자의 표독스러운 모습. 그리고 이 한국 여자는 자신과 은정이와의 카톡을 첨부하게 됩니다. 은정아 저번에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미안해. 누구 결혼할 때만 겟돈 쓰기로 해서 그건 힘들다 하더라. 조금 아쉽네 너는 뭐라고 했는데. 나는 당연히 주자고 했는데 다들 싫은 눈치야. 나는 이 카톡을 보면서 여러분은 글 쓴 여성의 화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신은 갯돈을 주고 싶었는데 다들 싫어하고 있다 나는 착한 여자인데 다른 친구들이 이기적이다. 라면서 교묘한 화법을 구사하는 우리 한국 여자. 아닌데 걔는 네가 제일 반대했다던데 라면서 팩트를 짚어주는 비혼녀. 그러자 말을 바꾸면서 난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오해가 있었나바라고 말하는 기혼녀. 여기서부터 오지게 기싸움이 시작됩니다. 꼭 갯돈이 아니어도 좋은 남자 찾아봐 너 맨날 결혼 늦었다 하는데 서른다섯이면 안 늦었다. 라면서 살짝 긁으며 선빵을 치는 기혼녀. 난 그래도 집에 있는 건 싫더라 남자한테 너무 의존하면 무능력해지는 것 같아. 라면서 긁는 것에 맞대응하는 비혼녀. 집에서 애 키우면서 남편이 알아서 벌어다주면 얼마나 좋은데라고 말하며 퐁퐁남 ATM 성능을 자랑하는 기혼녀. 난 그러면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 쌀벌레가 한남유충 까는 것 같아서 창피해라면서 윤지선 시간 재강사의 유행어 한남유충을 사용하는 비혼녀. 그래 열심히 골드미스로 살아라 너 결혼 못하고 죽어라 이래서 버는 돈 난 집에서 애만 봐도 신랑이 그 두 배는 벌어다 주거든 내일 출근하면 힘들겠다. 라면서 남편 ATM 성능을 자랑하는 표독스러운 기혼녀. 근데 난 결혼 안 해도 남핀 여렷 있으니까 버틸만하다 근데 니 신랑 너무 뚱뚱해서 성인병 걸릴까 걱정되네. 너 보면 항상 속상해 니가 그런 살덩어리 밑에 깔려서 다리 벌릴 생각하니 맘아파. 라면서 많은 남친들에게 대주고 다니는 비혼녀의 공격. 크크 나는 니가 니 남친들에게 몸 바치고 마음도 바치는데 결혼까지는 절대 못 가는 거 보면 불쌍해 죽겠어. 남친 3명이면 뭐하냐고 따먹히기만 하고 정작 결혼하자고 하면 다 도망가는데. 라면서 극디를 반사하는 기혼녀. 결국 비혼녀가 먼저 전화 왜 안 받냐는 말을 하면서 이 기싸움은 기혼녀가 승리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의 기싸움 정말 장난 아니라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기혼녀와 비혼녀 간의 난타 공방전은 지금도 여성시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 상황을 보고 있으면 웃겨서 죽을 것 같은 심정이 든답니다. 이 와중에 불쌍한 건 ATM 취급당하는 퐁퐁남과 남친 3명 사귀는 여자를 여자친구랍시고 데리고 다니는 남성분들이겠죠. 부디 여러분은 저런 표독스러운 여자와 결혼하지 않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싸우는 건 여자들이 싸우는데 피해보는 건 퐁퐁남이 피해보고 있네.